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요한 응답의 날 또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 지역 또 여러 로마 지역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의 가르침은 따르지만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핍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아니면 교회에 있는 신비한 능력을 따라가다가 신비주의가 돼서 이상한 신비주의로 나간 사람 또 영지주의의 가르침으로 다르게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다가 교회를 깨트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디베이트도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한 서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과 좀 다른 부분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귀족계층이 있었고 평민계층이 있었고 또 노예계층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고 교회에 오래 또 다니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분이 노예라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귀족은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노예는 오히려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신분 차이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 심한 갈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영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래도 많았고 지금처럼 교회가 어느 정도 구분이 좀 돼서요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배운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배운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또 사람들에게 배운 것 이런 것 안에서 서로 영적인 것을 두고도 또 성경적인 신학적인 것을 두고도 경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 미움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또 교회 안에 서로 뒤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예배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 오는데요. 싸울 준비하고서 오는 사람 완전히 뭐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가 요번에 오늘은 내가 결판 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군다는 아니고요. 서로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드시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와 관계가 좋든 안 좋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키든 말든 그 함께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직접 선택해서 구원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참 그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새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수십 장이 됩니다. 방문 카드가요. 매년 수십 장인데 그 중에 교회화 되고 교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교회에 정착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그리고 교회에 정착을 하다가도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또 교회에 리더가 되는 것은요. 더 힘든 일이고 그 중에서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리는 사람은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함께 이 전도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 운동 가운데 인도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오늘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유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갈등이 시작돼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풀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해를 허락하신 이유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개인의 시간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구원의 망대 믿음의 망대 속에 든든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현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실로 중요한 사람들을 각자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철이 없을 때는 좀 경쟁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까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텐데 뒤에서 시기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애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함께 세우셔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게 부르신 동역자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눈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응답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습니까? 또 인간관계에서 넘지 못할 벽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려는 중요한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 또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눈에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응답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보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날 변화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